뭐 입안의 분위기는 뭐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합격자 모임에 나온 것 같군요. 표정에 뭐 여유가 있고 그렇죠. 불편한 기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현상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비 올 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 표정이 밝은 표정이니까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 되고 누구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불행한 사태가 되면 그 양반은 대전으로 쇼핑하러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서. 그렇죠. 조금 더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조금 남편이에요. 월요일 날에 우리가 월요병이 있다고 그러죠. 일주일 수업 중에서 목요일 날이 있다 또 힘들어요. 목요일 날은 그 다음날 금요일 날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치는 듯한 그런 거고. 여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나요. 그럼 금요일 날 이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12시 되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만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주말에 복습을 좀 하시나요. 주말에. 평일에도 좀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이죠. 이걸. 이게 언제 한 번 배우자 참관 수업을 한 번 해야 돼요. 그렇죠. 배우자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외조를 잘 해주든가. 압박을 가하지 말든가. 뭐 해갖고 어쨌든 협의는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한 번 강의 생활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꼭 한 번. 배우자 참관 수업 뭐 이런 거 있죠. 뭐 있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성적표 집으로 개별 통지해서. 배우자 앞으로 통지해서. 싸인과 그 밑에 의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쫙 해서. 뭐 이런 거. 얼마나 그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부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복습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외조는 잘 해주시나. 뭐 이런 거. 설문조사는 뭐 하든가.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1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도 올해 시험은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10월 30일이. 그러니까 한 달이 온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이었어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니까. 그렇죠. 24일하고 30일이라고 한 일주일 차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이게 공부가 많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 일주일 안에도 성적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조금씩 가면서 시험에서 뭐 어쩌다 한 번 나오거나 좀 무관한 애들은 거의 덜어내요. 그러니까 자주 인용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정리를 시켜야 될 테니까. 그래서 1차 위주로 초반에는 공부하시면 돼요. 자. 거기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활동에 대한 개념도요. 이게 학자라든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어떤 시설물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걔를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개량을 하는 행위도 다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예전에 김용균 교수가 분류할 때는 소유활동 거래활동 무슨 활동 행정활동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학계론의 목차 있죠. 목차가 소유활동 거래활동 행정활동 이렇게 되어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표준 목차를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 기본소의 목차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적인 주체도 있고 누구도 있겠어요. 사적인 주체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적인 주체하고 사적인 주체가 결합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제3섹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에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도 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제3섹타인데 제2섹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뒤로 넘어가시면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것은 사적 주체만 하는 건 아니죠. 누구도 한다는 얘기예요. 공적 주체도. 그러니까 사적 주체가 됐든 공적 주체가 됐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할 때 인식하고 또는 준수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학성 및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얘가 소개가 될 때 뭐라고 했냐면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적절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유도한 논리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산학협동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왜 주변에 보시면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 전공 분야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나와서 영업사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나왔는데 건설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현장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학부에서 4년간 배운 이론이 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를 보유하고 있냐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배운 이론이 어디에서. 사회에도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필요하겠어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하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인 기업을 가게 되면 개발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개발회사들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는 만약에 유통이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회설이 있다고 그러면 걔들이 들어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다른 법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나온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위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대학원 있죠. 대학원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언론에 소개가 됐지만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부동산 대학원 쪽에서 투자 금융을 전공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필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증권이라든가 금융 쪽에서 투자 신탁이든 이쪽에서 그쪽을 대학원 쪽에서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 아마 지금 요직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K대 대학원에서 원래 80명 정원이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100명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수천 명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김용진 교수라는 분은 예전에 1977년에 K대에 가다가 부동산 과정을 대학원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83년도에 학부에다가 부동산학과를 개설한 거죠. 그 양반이 사후에 나온 거지만. 그런데 83년도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을 때였어요. 85년도가 종인중개사 시험 1회거든요. 그전에는 다 복도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K대 정법대학교의 학부가 개설이 됐을 때 주변의 학과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걔들은 그렇죠. 복도방으로 왔냐. 젊은 애들이 졸업하고 뭐 하려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언론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는 별도의 섹션이 있죠. 뭐 간지 끼어들듯이 해갖고 저기 사이드 취급했는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포탈 사이트에도 부동산 별도의 계정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됐을 때 행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사회성, 공공성 및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익성이라고 얘기하죠. 일단 공적인 주체 입장에서 보면요.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뭐를 앞세우냐면 이거를 앞세워요. 공익을. 그래서 개인 소유의 권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주체 입장에서는 왜 부동산이 사회성과 공공성이냐면 거기 박스로 명시가 돼 있죠.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중간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단 토지는 국토 공간이라는 건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당연히 토지는 필수죠. 그렇죠. 국가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게 토지의 용도는 모든 산업용지와 주거지 공공용지가 있는데 얘들 중에서 우리가 생존할 때 필요하지 않는 용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토지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주어진 토지가 있으면 농업용지로도 쓸 수 있고요. 공업용지로도 쓸 수 있고 상업용지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지로도 쓸 수 있고 공공용지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하게. 그런데 이들 중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용도는 없어요. 그런데 얘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불합리하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쪽에 예를 들어서 S라는 시에서는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7,000원인데 그렇죠. 강남에 예를 들어서 P커피숍에 가게 되면 여기는 한 잔에 만약에 12,000원 해요. 그렇죠. 만약에 같은 원두를 로스팅해서 팔았는데 그렇죠. 여기가 훨씬 비싸잖아요. 비싼 건 왜 비싸겠어요. 여기에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커피 한 잔을 팔아도 비싸게 팔아야지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싼 임대료를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강남 일대에 가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층 매장의 풍속 지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싸게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 박리담에 이런 업종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피 왜 커피숍도 스타 땡땡 이런 애들이 있죠. 얘들이 전면을 다 얘네가 차지하는 거예요. 스타 땡땡 이런 애들이 있죠. 얘들이 전면을 다 얘네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객들은 많이 걷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 고객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의 표면적인 입장은 이게 전면에 도로 전면에 있으니까 골목 상권하고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골목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업용지 이런 가격이 하나가 올라가더라도 여기다가 만약에 상가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가 비싸겠죠. 임대료도 비싸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소비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소득은 일정한데 계속 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나 상승한다고 해서 상가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평상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보상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에 보게 되면 규제는 했지만 보상은 잘 안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서 아까 얘기한 공헌일물제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왜 족발치 운영하던 분이 건물주를 갔다가 망치로 폭행했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돌 정도로 건물주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자기가 건물 새로 인수했다고 해서 요즘 그게 충돌이 많아요. 상가임배차보호법이 그래서 계속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간에 결국 얘네도 공익과 뭐가 사익의 조화 있죠. 이거를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니까 이런 재화를 일반인들에 의해서 다루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중계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중계사가 평가는 여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필요성을 가게 되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축에는요 최유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농지가 있으면 농지의 최유의 이용은 뭐겠어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에서는 농사 지어서 연간 한 5천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할인률을 적용하면 농지의 가치가 한 5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 농지가 이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택지로 그렇죠? 그러면 택지면은 최유의 이용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령에 들어서 뭐를 지어서 분양하냐면 상가 그럼 여기에 분양에 따른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익이 얘가 10억인데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남는 게 수익이 얼마냐면 4억 남아요. 여기에다가 할인률 10% 적용하면 이 부재의 가치는 40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종시 아시죠?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이었죠. 조천 일대가. 그럼 충남 연기군일 때는 농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행정도시로 지정이 되면 농지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택지로. 그러면 이 농지의 가치를 농지로 보고 평가하면 안 되죠. 이 상태로 바꿔서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에다가 뭐를 요구하냐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얘가 뭐가 있는 재화니까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니까 전문가가 다뤄야겠죠. 그런데 이런 전문가 행위를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직업윤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중에 그 윤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 가면 21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라고 있어요. 이 중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용윤리는 뭐냐면 중개 사무실에 가게 되면 대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중개보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는데 다 동등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개보존의 행위도 중개업자 간의 행위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윤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동업자 정신이에요. 중개업자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일요일 날 중개사들 영업해야 해요. 안 하죠. 이거는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자체 내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장에 보면 중개업자들 말고도 왜 중국집이라든가 세탁소 있죠. 그럼 한 달에 한두 번 쉬죠. 그럼 그것도 법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이 일요일 날 이 내규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자기들 내규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가면 중개사 친목회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텃세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해서 여기 와서 영업을 하려고 그럴 때 점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 회원이 운영하던 점포가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얘를 피를 주고 인수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걸 인수하지 않으면 공동 중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저에서 이걸 피를 주고 들어가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불안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합격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합격도 안 했는데 이거 피를 줘야 돼? 그걸 뭘 걱정을 하고 있어요. 표정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억대의 피를 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운용하는 동안에 이 피 준 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서 정한 요일만 갖고는 이게 회수가 안 되죠. 그러면 음성적이거나 불법적인 수수료가 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저기 수도권에 있는 어느 신도시 쪽에서 거기서도 똑같이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개업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친목회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피를. 그런데 그 지역에 그의 합격자가 한 50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거예요. 수가 많으니까. 그래? 그럼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 우린 우리끼리 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존 친목회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러면 우리 너희끼리는 같이 놀고. 이론이 많으니까. 내년부터 나오는 애들부터 우리 힘을 합쳐서 피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수의 합격자가 많으면 파워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졸면 깨워줘야 되죠. 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기수의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힘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래도 느낌이 뭐가 틀리냐면요. 올해 끝나고 합격자 모임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면 꼭 무슨 전쟁터에서 살아온 전우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성력도 강해지고.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요. 1년 같이 고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지금은 각자 집안 사정 대충 다 알걸요. 박한 양반 성격이 어떻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얘기하다 오고 갔을 텐데. 그 정도로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고용윤리고요. 서비스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뒤에 보면 공중윤리라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매도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매수자. 그 다음에 중개사가 있고요. 평가사가 있고 세무사 있고 은행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그죠. 이들 중에서 윤리의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윤리의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 누구.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공중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누구만. 중개사만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죠. 목동 아시죠. 목동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중개업소 있죠. 여기에 대해서 비토를 가하는 플랜카드가 여기 붙은 거예요. 단지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에 가면 왜 분여회 있잖아요. 아니 우리 단지의 시세가 15억인데 여기서는 15억 미만으로 지금 물건을 올렸다는 거예요. 거래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단지의 시세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니까 이거 바로 내리지 않으면 너한테는 중개 물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8월 달이면 법이 개정이 돼요. 중개업자들도 허위 매물을 올리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어서. 그런데 주변의 여론을 봤을 때는 이건 분여회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의 시세를 얼마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억에. 그렇죠. 그러면 주변 단지가 있으면 주변 단지도 우리가 이 단지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니네가 15억이야? 그럼 우리도 15억 받아야지. 그러면 전반적인 시세가 어떻게 돼요. 부풀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보겠어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선의에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졸지에 매독식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윤리의식. 평가사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의 가치를 비싸게 평가해주면 대출도 많이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뢰기 입장에서는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행위가 효율적이어서는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정보가. 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한번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있죠. 얘들은 뭐에서 결정이 돼요. 얘들은. 주가하고 여기 있는 부동산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시장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도구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얘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어떤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 증권가에 가면 찌라시 있다고 그랬죠. 찌라시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찌라시의 내용만 갖고도 주가는 요동을 칠 수 있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뭐가 들어선다라는 소문만 돌아도 시세가 요동을 치잖아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미래 정보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과 루머에 의해서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소문이나 루머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매도자들은 그거를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소문대로만 개발만 돼도 내가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수자는 어때요. 그거를 거래가격에 반영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조율해 준다고 했어요.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 있죠. 이 부분의 분석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이렇게 충남 연기군의 일대하고 얘들이 세종시로 바뀐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확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농지 때 와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주소 이전하고 사들인 다음에 그렇죠. 본인의 능력으로 아니라 정부가 오게는 택지를 딱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실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방법론만 배워드린 거예요. 몇 점 맞을 수 있는. 그렇죠. 6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얘는 대입 및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대물 활동이라고 그래요. 자 일반 시장과는 달리요. 부동산 시장에 가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러면은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어요. 둘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얘네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뭐가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권리가 이전하라고요.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 활동인데 여기 있는 토지와 건물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라는 건 뭐를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다 임장 활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연예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그 양반이 20년 전에 이게 3억 주고 샀는데 지금도 3억이라는 거죠. 왜 지금도 3억이냐.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렇게 도로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삐지고 이게 에이지인데 에이지가 그 연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도로에 접혀있는 이 땅 있죠. 몇 평 안 된대요. 그런데 얘로 인해서 이게 도로에 접속되면 통로를 못 갔잖아요. 활용성이 떨어지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를 안 받겠어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바빴을 테니까 틀림없이 지인이 대로변에 있는 토지가 하나 나온 게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도 되고 좋은 땅이다. 싸게 나왔다. 지세보다. 그러니까 소개해 준 사람은 어떤 연으로 속해진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그래갖고 돈 보내갖고 계약을 했겠죠. 그다음에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그 양반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대지인지 맹지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자기 토지가 어디에 걸쳐있는 거예요. 도로에 좋은 땅이군. 이러고 갔다가 나중에 이쪽에 만약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래 매물로 내놔봐도 여전히 이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누군가는 한쪽이 양보해야 돼요. 양보. 양보를 한다는 게 어렵죠. 이게 A지하고 B지하고 이게 두 개 합하면 CG가 나와요. CG의 가치는 얘네들을 합한 것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이익을 반영해서 거래가격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평가상에서는 이게 기여의 원칙에 따라서 얘 가치가 기여한 거 얘가 기여한 부분에 따라서 이걸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받아주겠냐 이거죠. 그거는 받기 어려워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좀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를 통으로 다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둘 사이에서는 20년간 그냥 전화만 가끔 한 번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게임인 거죠. 혹시 판로에다가 혹시 그런 거죠. 꼭 우리가 현장조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배려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든 개발하든 가치평가할 때는 현재보다는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죠. 영석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현재 농지인데 얘가 영구의 농지로 남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왜 농지로 사용하는 동안에 토지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스란히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되면 가치의 변화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바탕이 있다. 영속성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다른 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자본 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은 공간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삼천 공간을 얘기를 해요. 수평뿐만이 아니라 공중하고 어디 지역. 그렇죠. 가끔 이 공중을 지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민법에서 지상권에 치여서 그래요. 그렇죠. 개론에서는 그냥 공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공중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민법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도 해볼만 하죠. 그럼요.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어렵다는 생각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민법하고 학교론이 있을 때가 좋은 거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영어가 들어오면 그렇죠. 민법, 개론, 영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민법하고 개론을 선택을 할 거예요. 딱 하나만 들어와도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복합 개념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법, 경제, 기술이 있죠.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참고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지도이념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얘기했잖아요. 거기 분류를 한 게 그게 김용진 교수가 분류한 건데 김용진 교수는 능렬성하고요. 경제성 있죠.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논리예요. 그 양반은 효율성에 대한 거를 능렬성하고 뭐로 경제성으로 분리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은 여기다가 안전성이라는 걸 집어넣고요.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 양반 제자가 하나 또 추가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성 다음에 형평성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거기 능렬성의 원칙 안에 가게 되면 이전의 원리 보조계 원리 이런 것 있죠.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1970년대 들어온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전의 원리라는 거는 인간이 담당하던 걸 기계나 도구에게 의존하면 좋다고 그랬죠. 옛날에 간만에 생각해 보시면 기업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한 다음에 서류를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학 졸업증명서나 이런 것 같다고 만약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 같으면 하루 회사를 쉬고 거기를 갔다 와야 돼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를 지금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의 논리에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래 25회 이후로 문제가 한 번 인용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주 나오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한국표준산업분리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도 왜 들어왔냐면 얘가 26회 때인가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면 25페이지 하단에 가면 맨 왼쪽 간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맨 하단에 보면 맨 왼쪽 간에 거기서 보면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 있죠? 그중에서 이 관리업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죠? 여기에 세부 예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이때 개정이 됐던 건 실상 뭐가 개정이 됐냐면 권리업 밑에 가면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라고 있죠? 거기서 뭐가 들어갔냐면 자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자문이라는 게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옆에 칸으로 가게 되면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해놨죠? 그 대리업이 신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문업이 있죠? 이게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혹시 이쪽에 관한 종류 있잖아요. 제목만 갖고 물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봤는데 관리업에서 인용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업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 사무실에 가면 중개라는 표현도 있고 컨설팅이라는 표현도 있죠. 컨설팅은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업은 공인된 게 없어요. 협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업이 부동산업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 애들은 이 부동산 산업을 금융하고 보험업이 있죠? 얘하고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목하고 건설업이랑 같이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에 분류 얘기할 때 금융과 보험업이 들어갔다면 역시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항목을 지금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현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는 파트예요. 대신에 우리는 27페이지 가시면 거기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라고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제목이 노란색이면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별표를 해주면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복합 개념의 논리에서 분류한다고 해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무슨 개념으로 법률적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적 개념 그리고 법률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을 때 여기 있는 위에 거 두 가지 있죠. 이거는 뭐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종류만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얘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제 그러면 위에 거 두 가지는요. 왜 제목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분류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똑같아요. 길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분류 어느 나라에서 분류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 법률적 개념이 있죠. 법률적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요. 무슨 부동산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 협의의 부동산의 분류는요. 어디서 분류해 준 거예요? 우리 민법의 기초에서. 그렇죠?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법률적 개념이 있죠. 거기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보통 민법상에서 정의한 개념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분류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착물.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건물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건물을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법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영미법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민법이 독일 민법에서 일본 민법을 거쳐서 우리나라 민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체계는 일본 민법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과 망설이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영미법하고는 영미법은 국제적인 상법은 영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 애들이 또 파워. 예전에 영국 애들만 참고했죠. 영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법에서 규정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건물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의 체계가 틀리니까 이것만 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뭐만 알면 돼요? 응 저 제목만 알면 돼요. 작년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줬냐면 박스로 이렇게 준 거예요. 개념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경제적 개념과 무슨 개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얘들 종류 있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기역, 리언, 디글, 리얼 이렇게 쭉 줘가지고 올바른 거 이렇게 배열된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출제할 때는 또 뭐라고 줬냐면 이 기술적 개념에는 여기 있는 자산, 그다음에 생산요소, 그다음에 공간, 자연 등이 있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거로부터 얘들을 출제할 때는 다 제목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우리나라 민법상행을 기출로 분류했으니까 얘만 따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뭐겠어요? 이거는 또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30페이지에 정리해놨죠. 상담박스에 가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하냐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건물이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등기된 임모.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다음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답을 뭐를 줬냐면 이거 준 거예요. 국어. 국어는 뭐를 국어라고 그랬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 그렇죠? 그런데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 제목만 봐도 유추가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제목이 국어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면 무슨 뜻인지가 아무리 유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토지 용어도 이거 낸 거예요. 뭐. 소지. 얘가 답이었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실소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지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죠? 대신에 정확하게 용어를 알면 어떻게 돼요?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러면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래서 거기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31페이지 가보시면 여기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자산이 있고 생산 요소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대체제가 맞냐 적냐 이런 것도 추가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시험에 인용할 부분은 거의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5, 6월 달 되면 우리가 심화 과정이라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목이 심한데 뭔가라도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배워서 될까?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시간이 흐르면 내 실력이 어디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부동산액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배워서도 6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선생이 손을 잡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하면 이것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안 해도 됐었는데. 괜히 했다고 후회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책을 보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만 해도 다 들었던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을 때 초기는 자세가 이렇게 돼요. 앞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뒤로 가면 자세가 뒤로 적혀져요. 다 들었다 이거죠.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성적은 또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시간하고 성적은 비례하지 않아요. 학원에 나오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양반이 성적이 좋으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개인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군가 물꼬를 터줘야 돼요. 누군가 남기 시작하면 따라서 남게 돼 있어요. 누군가 가기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남자분이 큰 맘 먹고 남아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학원에서 점심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점심만 먹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럼 무지 뭐하러 나가서 먹지. 그걸 왜 또 거기서 시켜가지고 밥은 다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까지 한 잔 마시고 가는 이유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웬만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뭐가 좀 힘들고 뭐 아이들 방학이라 해서 힘들고 뭐 이런 게 있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적정한 시간이 되면 뭉쳐서 공부해야 돼요. 서로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렇죠. 이 얘기만 하면 반응이 없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사전에 오기 전에 만나서 회의하고 들어오나요. 학계 논생이 수업 시간에 불리한 얘기하면 못 들은 채 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하면 외면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참. 어쨌든 이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 정도 알아야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 하는 거 보죠. 당연히 쉬운 문제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 제가 보면 31페이지에 동산과 정창불의 구분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이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일체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토지가 있고 뭐가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매가 되더라도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는 매매 거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단독주택의 정원수가 너무 보기 좋아서 매수자가 시세보다 몇 천 더 주고 집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이사 들어가 봤더니 전주인이 정원수 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집을 팔았지 정원수를 판 건 아니다. 내가 10년 넘게 길은 애지중지하는 애들인데 이거를 내가 그 몇 천 받겠다고 넘겼겠느냐. 그런데 매수자에게는 틀리죠. 나는 걔 보고 산 거지. 걔가 없는데 뭐하러 이 주택을 내가 시세보다 더 주고 사겠느냐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꼭 누가 껴요. 중개업자가 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분풀이할 데 없으면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그거를 거래할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그걸 규정을 확인해가지고 알려줘야지 저게 거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내가 거래했겠느냐. 이렇게 누군가는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아마 개정이 좀 돼야 될 거예요. 미국 애들은 거래해가지고 3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자의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목조주택 있죠. 거기에 보면 나무를 갉아먹는 흰김미들이 있다고요. 흰김미의 출현이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지면 전 매도자가 한 70% 이상의 최초의 비용 부담을 개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 후에 나타났냐 1년 후에 나타났냐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도자가 팔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밑에 층에서 쫓아 올라와가지고 물이 새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더라도 전주인에게 연락을 해봐야 내가 갔을 때부터 원래 그랬다. 나도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한번 방수 한번 해준 적이 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전소유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동산과 정착물의 구별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구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또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분리로 넘어가시죠. 쉬었다 놀으세요. 쉬었다 놀으세요. 쉬었다 놀으세요.